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벤츠 벤츠 C-L-A C-L-A C-L-A가 뭐예요? 몰라요? 그 엄마가 C-L-A 자 벤츠다 출발! 자 벤붕이요 그것도 커피도 롯데리아 커피 흘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 편의점 커피요 여기 커버가 있어요 어머 어떡해요? 풀어주세요 우리 자 벤붕이 주인이 하고 어디 가는 길이에요? 저기 춘천이요 갈 곳이 없어요 탑플레이스 수혜나 하고 난리인데 지금 그럼 집에 가요? 그럼 집에 갑시다 영축산 어때요? 우리 지금 어? 우리 곱창이랑 사갖고 갔었잖아 우리 넷이 어? 그랬네 맞아맞아 미수가 나와 Did you remember? 좋았어 Did you remember it? 자 우리 지금 춘천가서 스테이크요 스테이크요? 파스타랑 파스타랑이요 예에의 어디 골라놨어요? 네 미수기 준비 됐어요? 네 여기는 뭐해요? amen 한클레이스로 오세요 자, 오늘은 맛있는 스파게티 먹는 날 우와 안녕 안 돼? 나 이렇게 젊은 뭐야 모든 벤즈가 있어 벤즈 운전자 그럼요 아 왜 이렇게 먹어야 그러나 엄청 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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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아 아 아 그래서 섞어 먹어요 아 어차피 이거 뒤집어 먹어야 돼 아 괜찮죠 내가 좋아하는 소스 어 달콤한 걸로 시켰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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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에 매운 고추 오이 이게 직종이 엄청 빡세졌다고 해가지고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깥다 이렇게 진짜 뒤에 사람이 자꾸 나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중간에 가세요 여기다가 저기다가 여기다가 저기다가 장난하냐 장난하냐 화나지 어디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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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하나 갔다 이리자니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장난하냐 장난하냐 홀쭉해졌어 가사로 그랬네 우리 저기 뭐냐 투썬가요 아니 싼토린이야 싼토린이 걸어서가요? 차를 또 댈 때 아 오래 걸리면 그쵸 그쵸 걸어가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어디서 아니요 저기 가서 찍어요 빨리 가요 이거 찍어야 되는데 이거 아직 찍고 있어 진짜 누구야 나 챌린지 하나 찍어야 되는데 지구가 누군데 플라스틱 제로 챌린지 지구여 나는 나 야구선수 이름인줄 진짜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나 그정도 봤어 그냥 그럼 뭔지 알았고 봤어 나 하나뿐 봐야려고 봐서 아니 나 두건 안 있죠 나도 있어 나도 있다 나도 있다? 아니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왜 이런거에요? 나도 있어 어 새 침대기 오 우리 다 다른거네요 산토리니 카드 그래도 빨리 나왔네요 아 이건 옛날거 어 그래도 그건 있어 안왔구나 약간의 아 둘 다 작게 네 둘 다 작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